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18학년도 경찰대 21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log m의 2는요. 100 분의 n이래요.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순서상 mn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있죠. 풀이 자체는 진짜 간단해요. 근데 막상 풀려고 하면 어려운 형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첫 번째 단계로요. 뭔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걔를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스텝 1. log m의 2는 100분의 n이라고 나와있어. 그럼 얘를 먼저 뭘로 바꾸자. log의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럼 log의 정의를 이용하니까 m의 100분의 n승을 때렸을 때 그 결과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 2가 나와야 된다라고 만들어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 뭐 요거 못 만드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근데 요렇게 놔두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문제가 많이 복잡해요.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 양쪽에 100제곱을 한번 때려보자는 거죠. 양쪽에 100제곱을 때리면 m은 m의 n승이죠. m의 n승은 2의 100제곱이라고 만들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m의 n승은 2의 100제곱.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잡기술이 들어갑니다. 2의 100승과 m의 n승이 서로 같아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m은 2의 거듭제곱 형태였어야 되는 거죠. 뭐라고? m의 n승이 2의 100승이 되려면 m은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 어차피 n이 맞춰주면 되니까. m은 2의 뭐라고? 거듭제곱의 형태가 돼야 된다고. 얘를 잡냐 못 잡냐가 이 문제의 핵심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m은 2의 거듭제곱이 돼야 되니까 m을 2의 k승이라고 잡아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의 k승에 n승이 될 거고요. m의 n승은. 그럼 얘는 2의 kn승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될 형태는 2의 k의 n승은 2의 몇 승? 100승이 되는 형태를 구하면 되는 거죠. 끝났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갈게요. 두 번째 단계 뭐예요? 결국은 밑이 2, 밑이, 지수, 지수. 그럼 지수끼리 같으면 되는 거잖아. k의 n이 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100이 나와야 됩니다.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k가 1이야. 그럼 n은 얼마? 100이 되는 거죠. k가 2면 n은 50입니다. 그러니까 k만 따져보면 되는 거고 자연수야. 어차피 자연수거든? 두 개의 곱이 100이 나왔대. 무슨 뜻이에요? kn. k는 100의 약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왜? 두 개 곱해서 100 나온다는 게 약수라는 거잖아. 그 중에서도 뭐의 약수? 양의 약수. 문제에서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따라서 k의 개수는 100의 약수의 개수가 될 거고요. 100을 소인수분에 때리시면 100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입니다.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 얼마씩? 1씩 더하니까 3 곱하기 3. 정답은 9가 될 거라고요. 어렵지 않았어요. 뭐만 잘했다라면? mn승은 2의 100승 만들어주시고 아, m은 뭐가 돼야 된다? 2의 거듭제곱이 돼야 된다. 따라서 m은 2의 k승, 여기에 형태까지. 2의 k의 n승은 2의 100승이 돼야 돼서 kn은 100의 약수들로 구성이 돼 있어야 되고 기준은 k로 잡든 n로 잡든 어차피 k가 결정되면 n은 따라서 오는 거니까 선생님은 기준을 k로 잡은 것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얘죠. 2의 k의 n승은 2의 100승으로 나타낼 수 있냐. 그게 이 문제의 관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답은 3, 3, 9. 9개가 정답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